아 이제 하이 슈 음 여기가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아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막 내가 졸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거랑은 좀 많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번 졸전을 통해서 많이 느꼈지 근데 좀 난 좋았어 그냥 다 같이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나는 과시에서 막 작업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 작업한 것도 좋긴 했는데 같이 작업해서 디자이너들끼리 많이 작업하는 경험은 많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랑 같이 막 디자인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건 어떤네 저 떴네 저게 좋겠다 저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를 좀 긴 시간 가지면서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요즘에는 모든 순간이 뭔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애틋한 거야 그래서 순간을 다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해 학교도 너무 너무 예쁜 거야 우리 학교가 그래가지고 좀 더 둘러보게 되고 너무 뿌듯하긴 해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잘 한 것 같아 졸전할 때는 되게 바쁘고 재밌고 그랬는데 막상 끝나니까 허무하고 글쎄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로 왔겠지 더 많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이 안 돼 더 많이 안 돼 더 많이 안 돼 그리고 안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안 돼 저는 좀 더 많이 안 돼